강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쌀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. 강주시 농민회는 9일 강주시청 앞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벼야적 시위에 돌입했습니다. 농민회는 쌀 100만 톤을 정부가 수매하지 않으면 쌀 농가들의 파국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또 쌀 농사가 붕괴될 경우 다른 작물들의 가격 하락도 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강주 지역 쌀 가격은 수입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만원가량 하락했습니다.